보통 병원 또는 약국을 방문할 때 근처나 평소에 가던 곳을 방문하실 텐데요 처음 방문한 지역이거나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변에 어떤 의료시설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럴 때 알아두면 유용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는 병원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병원 평가는 수술, 질병, 약제 사용 등 의료 서비스의 의학적, 약학적 측면과 이에 대한 비용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근처에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해드리고 있답니다 그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바일 앱 건강이음을 통해 실제로 의료기관을 찾아볼까요? 우선 건강이음 앱을 설치해주세요 앱을 실행하면 메인 화면에서 바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 후 현 지도 검색을 누르면 내 주변의 병원과 약국을 지도로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까지의 거리와 의료기관의 주소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의료기관을 누르면 병원 정보, 병원 평가 결과, 진료비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상세 검색란을 통해 병원 약국 종류별 찾기, 보건복지부 지정, 전문병원 찾기 등 더 세부적인 검색도 가능하다는 사실 근처에 좋은 병원 찾는 방법 이젠 어렵지 않으시죠?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손쉽게 찾고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